어 저희가 시상자지만 그래도 그래미에 간 것 자체가 되게... 아무래도... 이거 진짜 카메라로 찍고 싶다. 왜 나한테 그러느냐 내가 미쳤나. 진짜 카메라 찍고 싶다 너희들. 아니 얘가 미쳤나. 야 우리 춤추는 게 그렇게 싫어? 아 아니야. 아 그래가지고 그래서 정말 더 노력해서 열심히 더 성장해서 내년에 정말 저희도 무대를 한번 휘젓고 싶습니다. 가자 가자. 그래미 무대 언젠가는 설 수 있게 되겠죠? 네 알겠습니다. 귀여워 귀여워. 감사합니다. 빌보드에 가면은 정말 너무 좋겠구나. 빌보드에 가면은 막 정말 좋은 분들도 있고. 아니야 너희들 춤추는 게 웃긴 게 아니야. 오케이 오케이. 내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웃긴 거야. 오케이 오케이. 너희들이 춤추는 게 웃긴 게 아니야. 아 그러고 뭐죠? 어 맞아 맞아. 네. 정말 이 그래미라는 곳을 갈 수 있게 해준 우리. 왜 그러는 거지 갑자기. 이거 아무것도 안 했어. 오케이. 우리 아미 여러분들한테 지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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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참고 있어요 형. 오케이 오케이 형 계속하세요.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꼭 그래미에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왔으면 좋겠고 그때 그때 어 기회가 온다면 어 그 기회를 필사적으로 잡아서 오우 필사 필사적으로 뭐 무대를 하던지 아니면 상을 받던지 이 둘 중에 하나라도 하고 싶습니다. 저희는 어 오우 축배를 들고 와 축배를 들고 와 축배를 들고 와 축배를 들고 갑자기 치워나와 레츠고 샴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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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진짜 정신없다 우리 자 자 자 자 자 오늘 제가 최고의 건배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케이 자 어 야 아 지금 샴페이 너 못하는 거 아니야? 야 이게 구워 나 나 나 이렇게 샴페이 못하는 사람 수업받아 야 구워 바로 건배사 가겠습니다. 오케이 앤 드라바디고äss 50개 5aje 2부에서 계속 됩니다.